많은 사람들이 유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그 유망이라는 게 어느 시기를 지칭하는지 그리고 왜 유망한지 또 정보의 출처는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죠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친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각오하고 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너무 잘하다 보면 혹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 식당 창업은 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검증에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혹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건 선택의 몫이고요 아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찐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하셨거든요 전국에 100개 이상 200개 이상 오픈한 프랜차이즈는 유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친 브랜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 100개 이하의 가맹점 혹은 아예 가맹점이 없는 적어도 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는 그러했던 브랜드를 소개할까 해요 참고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기본 퀄리티를 다 체크했고 또 수소문을 통해서 알아본 사실들도 있어요 세 브랜드 모두 각기 가진 특징이 아주 도드라지는 곳들이고요 창업자 관점이 아니더라도 손님의 입장으로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보고 듣고 맛 보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첫 번째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망 브랜드는 용용선생입니다 강남은 프랜차이즈의 메카죠 제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된 게 약간은 어이가 없는데 바로 권리금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용용선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화식 주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남에 있는 매장은 직영점이 아니고 가맹점이에요 재미있는 건 현재 용용선생이 있는 이 자리의 권리금은 5억가량 미쳤죠? 5억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얼마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하지만 5억 권리금을 3천만원으로 다운한 뒤에 출점을 했다면 본사의 센스 있는 전략으로 실제 그렇게 출점을 한 거였어요 그냥 앉아서 가맹점주님 돈을 벌어다 준 케이스죠 보통 이런 경우는 본사에서 지경으로 출점하는 게 맞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유는 외식업이 권리금 장사로도 꽤 큰 돈을 벌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100% 가맹점주님이 투자를 한 거더라고요 이게 왜 돈을 벌어다 준 걸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바닥 권리금이 아예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또 누구는 아예 기회가 아니라 기절을 했죠 5억짜리 권리금을 3천만원에 들어왔다라는 건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현재 조금씩 그 바닥 권리금은 오르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얼마까지 회복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용용 선생이 유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건 제가 여기서 이 고량주를 마셔보고 나서에요 고량주는 좀 매니아틱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확실한 컨셉을 가졌죠 처음에 착각했던 게 이 인테리어 컨셉은 40대를 위한 것인가였지만 아 불쌍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 내방하는 친구들을 보면 20대 혹은 3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고량주에 있었어요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고량주가 확실한 컨셉을 가진 매장에서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던 거죠 일반 소주 맥주의 마진율은 대략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용용 선생에서 밀고 있는 고량주를 좀 파봤더니 수입사 납품 단가 기준으로 판매가 대비 조금씩 차이를 보이겠지만 보통 마진율이 82% 이상 소주 맥주보다는 높은 고마진 구조를 설계해 놓은 거였죠 고관여 상품이 20대에게도 먹힐 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대중화가 되었지만 예전 하이볼이 인기를 끌었을 때 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팔아본 입장에서 이 마진이 높은 수를 좀 많이 판매하는 게 수익성에서 정말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보통 술집 창업을 염두하시는 분들을 보면 포차, 호프, 이자카야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여기에 중화 주점까지 이제 가세를 하는 거죠 일단 뭐 강남에서 지금 잘 먹히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실제 가맹문의를 했었는데 공격 출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골라서 내준다는 뜻이고 내실을 다진다는 거예요 실제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 있고요 보다 탄탄한 브랜드 설립을 위하여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 내부적으로 설정된 명확한 평가의 기준을 바탕으로 소수 지점만 입점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 2000년대가 일식 주점 즉 이자카야의 시대였다면 2010년은 한식 주점 포차의 시대였고 가히 점쳐보는데 용용 선생이 만약 공격적인 출점으로 돌아선다면 2022년 이후는 차이니즈바 즉 중화주점이 유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를 간략히 세 가지로 좀 정리해보면 첫째가 1,2차를 모두 커버하는 멀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둘째는 고량주를 하이볼 연태 토닉으로 승화시키면서 고 마진화를 이뤄냈어요 마지막 셋째는 인테리어에서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인스타 감성이 팍팍 묻어 나와요 대기주를 보면 대부분이 20대 30대 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인스타에 업로드 되고 있는 용용 선생의 사진들인데 하나같이 찍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의 플레이팅이 돋보여요 철저히 계획된 접시와 조명 그리고 음식의 색감이에요 20대 30대가 주 소비층이 되는 게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중화 주점을 상권별로 보면 딱히 경쟁자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카야 포차 호프 한식 주점은 다들 잘나가는 매장이 있지만 중화 주점은 호불호가 아주 강하거든요 혹은 없는 곳들이 대다수이고요 SNS의 파급력으로 볼 때 인스타 감성의 매력을 충분히 가진 걸 감안하면 용용 선생은 기존 이자카야나 포차 호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중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거죠 대중적 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기존 중식당에서의 높은 가격대 요리를 없애면서 접근성을 높였어요 2차로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중식이었으니까요 작은 플레이트 위주로 음식이 나가는 일명 타파스 스타일 스페인에서 식사 전에 술과 곁들여서 간단히 먹는 소량의 음식을 타파스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새로운 시장을 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맛과 인테리어를 강조하면서 2,3차로의 연결성도 부각을 시켰어요 제한출점 기존에는 없는 컨셉 하지만 대중적인 모습을 가미시키는 전략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고량주 세트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연태토닉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고요 두 번째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망 브랜드는 세광양대창입니다 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익히 알고 있더라도 예비창업자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해요 뭐 실제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지방상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세광양대창을 말하기 이전에 세광그린푸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교대 2층집, 오목집, 교대 갈비집, 교대 골목집이 죄다 세광그린푸드의 브랜드예요 뭐 이제 아마 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대 2층집은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니까요 세광양대창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맛이에요 맛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맛 그런데 이 맛 하나로만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 역시 깡패 수준이에요 보통 양대창이라고 하면 국내산 기준으로 180g에 3만원이 보통 넘어가요 그런데 세광은 200g에 13,000원 물론 뭐 뉴질랜드 수입산이긴 하지만 가격 저항선을 돌파해버린 수준이에요 아 여기서 양대창이 양의 대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대창은 소의 첫 번째 위가 양이고 소의 큰 창자가 대창이라서 양대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떤 유통 단계를 거치는지는 정확히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역시 장사는 일단 좋은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양대창 브랜드들을 보면 대부분이 모던풍의 인테리어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깔끔한 현대식으로 꾸며놓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광은 70년대 8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겨지게 컨셉을 잡았어요 소주 한 잔을 곁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말이에요 실제 뭐 지점의 주류 매출을 제가 슬쩍 엿들을 수 있었는데 자그마치 40%에 육박했어요 거의 뭐 음식과 주류가 반반씩 매장의 매출을 결인하고 있다는 거죠 직화구이집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워주는 집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이에요 세광은 직접 구워주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워주는 고깃집을 선호하는지라 마음에 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양대창 구인은 1인당 객단가 3만원 이상 고가격대였어요 시장 타겟이 40대 남성 중심 즉 범위가 좀 좁았기도 했고요 세광은 그 틀을 아예 파괴해버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트렌디함까지 더했어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의 여성 손님의 유입도 꽤 많은 편이고요 제가 방문할 때에는 거의 20대 30대가 반반이었고 나머지가 4 50대였을 정도니까 뭐 더 이상 양대창이 아저씨들만의 음식은 아닌 거죠 다만 지방 상권으로는 출점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교적 작은 상권으로 문의를 해보면 대부분 출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모험적인 출점은 자제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참고로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차 면접까지 봐야지만 감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점주의 마인드를 확실히 알고자 하는 본사의 노력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망 브랜드는 항아리 돈가스입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 현재로서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곳 사장님을 알고 있고요 다만 가맹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대부분이 모르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세종시에서 돈가스하면 다들 항아리 돈가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요 일단 브랜드의 후킹 포인트가 확실해요 항아리 돈가스 항아리에 돈가스가 담겨져 나오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항아리에 고기를 숙성시켜서 더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나오게끔 연육 작업을 따로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돈가스 가격이 무려 1인당 12,000원, 13,000원 정도라는 건데요 처음에 아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번 먹어보고 나니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지 알 수 있었어요 뭐랄까 제대로 된 한식 돈가스로 식사를 하는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항아리 돈가스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화려한 플레이팅 때문에 그 가격을 책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플레이팅도 예쁘게 나오긴 하지만 가격의 중심은 오로지 퀄리티에 있어요 퀄리티 저도 여러 번 먹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 동네에는 왜 이런 돈가스집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건 돈가스는 보통 한식 카테고리로 불리하지 않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돈가스와 함께 비벼 먹을 수 있는 톱나물 비빔밥과 배추 된장국이 함께 나와요 은근히 어울려서 저도 헛웃음이 나왔고요 무언가 편견을 깨버린 조합 뭐 그런 메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대전 월평동에 또 하나의 직영점이 오픈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아마 매장을 늘려갈 계획이신 것 같았어요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참고로 전 이순신 돈가스라고 해서 생선가스와 치즈가스가 동시에 나오는 조합이 가장 맛있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걸 먹고 있고요 지금도 침이 막 고이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장사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식당, 브랜드, 그리고 음식이 아니라도 장사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직접 먹어보고 다녀보고 또 기회가 될 때에는 직원분, 점주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장사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이 있다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 선택은 신중히 창업은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철저히 준비한 뒤에 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권프로 였고요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